흉몽은 꿈속에서 불길한 상황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꿈을 말합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에게 불안, 두려움, 걱정을 유발하며 때로는 현실에서의 문제나 갈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흉몽의 의미와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흉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탐구해보겠습니다. 흉몽은 꿈속에서 불길한 상황이나 불안한 감정이 드러나는 꿈입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인생의 현재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흉몽의 일반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흉몽은 일반적으로 꿈꾸는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꿈속에서 끔찍한 상황이나 위협적인 장면이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흉몽은 감정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의 부정적인 상황이나 사건은 꿈꾸는 사람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흉몽은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나 갈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속의 불길한 상황은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나 미해결된 갈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흉몽은 인생에서의 큰 변화나 불확실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속의 불안한 장면이나 상황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변화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흉몽의 해석은 꿈속의 구체적인 상황과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흉몽의 다양한 상황별 해석입니다. 꿈속에서 공격이나 폭력의 장면이 나타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갈등이나 위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내면의 두려움이나 감정적 압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불확실성이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외부에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한 불안을 시사합니다. 죽음이나 상실과 관련된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중요한 것을 잃거나, 인생에서 큰 변화가 발생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상실에 대한 감정과 불안을 시사합니다. 실패나 실수와 관련된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의 성공에 대한 불안감이나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시사합니다. 흉몽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감정적 갈등은 흉몽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요인입니다. 꿈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나 갈등이 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흉몽은 꿈속에서의 불길한 상황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반영하며,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현재의 인생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흉몽은 일반적으로 불안, 두려움, 감정적 스트레스,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나타냅니다. 꿈속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적 갈망이나 불안을 이해하고, 현재의 상황을 더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흉몽의 해석은 개인의 심리적, 감정적 상태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꿈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인생의 문제와 갈등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산발한 여자 유령의 곡성을 듣거나 유령이 갑자기 달려드는 꿈을 꾸게 되면 문수가 사나운 흉몽이다. 그러나 무사히 도망을 쳤다면, 나쁜 일이 다행히 잘 해결된다. 산사태의 꿈 지금까지의 노력이나 성과가 일시에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실패나 파산을 예고하는 흉몽이다. 산에 불 나는 꿈 동네 뒷산 또는 여행지에 갔더니, 산에 불이 나는 꿈은 좋은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대한 산불은 도리어 흉몽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운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거대한 산불 꿈을 꾸게 되면 최대한 담대하게 컨트롤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꺾는 꿈 이 꿈은 불길한 일이 일어난 전조고, 환자가 죽거나 혼담 같은 것이 깨들여지는 흉몽 산이 무너지는 꿈 산뿐만 아니라 사물이 무너지는 꿈은 모두 파탄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꿈도 좋지 않은 흉몽 산중에서 묘지나 큰 무덤을 무명 이 꿈은 큰 이득을 얻을 길조이다. 다만 검은 구름이 뒤덮어져 있는 묘의 꿈은 흉몽으로 불길한 사건이 생긴다. 상대방에게 목덜미를 잡히는 꿈 남에게 굴복 또는 시달림을 당하게 되고, 자신이 해놓은 일에 대해 신문받을 일이 생길 징조, 실패, 구속, 노예, 복종 등을 암시하는 흉몽 상대방의 얼굴이 해골로 변해 자기에게 달려든 꿈 예상치 않던 질병이 집안에 들어오고, 사고나 위험 등이 닥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불길한 흉몽 새끼 강아지가 죽는 꿈 새끼 강아지가 죽는 꿈은 흉몽입니다. 지인이나 가족이 멀리 떠나는 꿈입니다. 어떻게 되면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곳으로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 지었거나 아직 튼튼한 집이 허물어지는 꿈 질병을 얻게 되거나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인 파탄이 생기게 될 흉몽이다. 성남 파도가 밀어닥쳐 가옥이 파손된 꿈 한순간에 평지풍파가 일어날 징조, 온세가 불길한 흉몽 새찬바람이 불어오는 쪼그령에서 걸어가는 꿈 회방, 질투, 경쟁, 난건 등의 어려움을 치르게 될 흉몽이다. 수호 도축하는 꿈 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집안의 재물의 손실 내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 도설된 고기를 끓이고 굽거나 먹는 꿈도 비슷한 흉몽이다. 솜이나 실비단을 타인에게 주는 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흉몽입니다. 배를 짜는 꿈은 태몽이며, 복식을 추소한다든지 나무를 베는 꿈은 아들이며, 길삼에 관계된 꿈은 딸에 대한 태몽이다. 수업 시간에 책가방을 잃어버려 쩔쩔맨 꿈 실제 물건을 도난당하게 되어 애를 먹게 되거나, 실수, 실패, 중단, 사고 등을 암시하는 흉몽 숲에서 불이 나는 꿈 숲이나 작은 야산 등지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꿈은 지금 현재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롭게 성공할 것이라는 암시를 담고 있는 길몽입니다. 다만, 거대한 산불이 나거나 불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불을 직접 보지 못하거나, 금방 불길이 잡혀서 불이 꺼지게 된다면, 이는 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흉몽입니다. 스키의 관한 꿈 차례차례 발생하는 근심거리에 골치를 앓게 된다. 입시, 결혼, 취직, 장사, 상담, 계약 등 어떤 것도 결실을 맺지 못한다. 실패하게 될 흉몽이다. 얼음, 눈, 진액, 어느 것이나 미끄러지는 것은 곧 실패를 의미한다. 스타킹을 신거나 벗는 꿈 스타킹, 브래지어, 팬티 등의 속옷은 각각의 용품에 따라 그 꿈의 의미가 달라진다. 러닝셔츠나 팬티 등의 속옷만 걸치고 일을 하거나 행동하는 꿈은 직장에서의 지위가 떨어지거나 명예를 잃을 암시로써 앞으로 곤란과 장애가 발생하리라는 흉몽으로 풀이된다. 꿈 속에서 스타킹을 신고 있다면 이득을 얻을 조짐이다. 또한 벗고 있다면 생활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길 징조이다. 시체를 멀리 내다 버리는 꿈 시체를 멀리 내다 버리는 꿈을 꾸게 되면 가까스로 얻은 재물을 도로 잃어버릴 흉몽이다. 시커먼 강물이 물결친 꿈 조용한 집안의 평지풍파를 겪게 될 진척, 한시대의 어두움을 겪게 될 것을 암시하는 흉몽 식탁 위에 있는 음식물에 바퀴벌레가 달려들어 먹어 치웠던 꿈 각종 질병, 불청객 등으로 시달림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흉몽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을 지켜주는 가족이나 명예, 직장, 재물 등을 잃게 될 흉몽이다.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으면 인생의 위험신호다. 뇌의결, 심장마비, 교통사고 등 돌발적인 불행을 만날 흉몽이다. 사랑 눈의 꿈 사소한 부주의가 슬픔을 불러일으키게 될 흉몽이다. 석은 과일을 얻는 꿈 석은 과일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하거나 이혼하게 되며 사업도 점점 쇠퇴해가는 흉몽이다. 석은이 빠지는 꿈 이빨이 빠지는 꿈은 대체적으로 흉몽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길몽도 간혹가다 있는데 바로 석은이 빠지는 꿈입니다. 석은이가 빠지는 것은 지금까지 골머리를 썩혔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아궁이 날로 골로 등이 부서지는 꿈 가까운 장래에 가족 중에 초상을 당한다. 불을 끄든가 불이 꺼지는 꿈은 병자가 생길 흉몽이다. 골로 날로 아궁이 온도를 고치는 꿈은 금전상의 이득을 볼 길몽이다. 아내가 결혼하는 꿈 자기의 아내가 시집가는 꿈은 흉몽으로 머지않아 아내와 사별할 조짐이다. 안개가 자욱한 다리를 건너는 꿈 죽음을 암시하는 흉몽 양말에 구멍난 꿈 집안에 환자가 발생하게 될 흉몽이다. 양말을 나누어 주는 꿈 현실에서 복을 잃게 되는 흉몽이다. 량이 태양을 향해 울부짖는 꿈 량이 태양을 향해 울부짖는 꿈을 꾸게 되면 가정의 불화가 생기고 내간에 이별하게 되는 흉몽이다. 양쪽 팔이 부러지는 꿈 큰 질병에 걸리거나 감옥에 가게 될 흉몽이다. 오금니 깨지는 꿈 이빨이 깨지는 꿈은 대표적인 흉몽입니다. 이빨은 가족을 상징하며 이러한 이빨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가족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빨의 위치마다 가족 구성원이 다르게 됩니다. 어금니의 경우에는 윗사람을 의미합니다. 뜻밖의 사고수가 있어 몸을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며 부모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부모님의 안부를 잘 물어보는 것이 좋고 큰 지출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어금니 빠지는 꿈 어금니 빠지는 꿈은 대표적인 흉몽 중 하나입니다. 이빨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 꿈은 대부분 흉몽이지요. 어떤 이빨에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다릅니다. 어금니의 경우에는 중요한 어른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중 윗사람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최근에는 회사와 관련되어 해몽을 하는 게 더 잘 맞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원래 좀 충치가 먹었던 이빨이 빠지는 것은 근심 걱정이 해소가 되는 것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어금니가 빠졌는데 피가 나지 않는 꿈 부모상을 당하게 돼 흉몽이다. 얼굴에 상처 나는 꿈 얼굴에 상처 나는 꿈은 흉몽에 가깝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나게 되는 꿈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여 입원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대체 로교통사고나 안전의 부주의하여 나는 사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음이 어는 꿈 사물이 모두 정지해버린다. 그래서 시험은 뜻대로 되지 않고 혼담은 깨어지고 사업은 침체해버리는 흉몽이다. 연인과 동거하는 꿈 대단히 나쁜 일이 일어날 징조로 흉몽이다. 연인의 마음이 들떠있는 꿈 자기의 연인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구문재화를 줄러들이는 흉몽이다. 오른팔이 부러져 보이는 꿈 아버지의 형제나 자손에게 불행이 닥칠 흉몽이다. 온 가족이 모여서 박수를 치고 웃는 꿈 흉몽으로 병과 고생이 있을 것을 예시한 꿈이다. 옷을 손수 만드는 꿈 새 옷을 재봉하는 꿈은 좋은 인연을 맺을 꿈이다. 단 흰옷, 배옷, 무명옷, 검은 옷을 짓는 꿈은 근친들의 슬픈 일이 생긴다. 새 옷감을 마름질하는 꿈은 파혼, 이혼, 계약의 파기들을 초래할 흉몽이다. 옷을 입은 채 탕 안에서 목욕하는 꿈 옷을 입은 채 탕 안에서 목욕을 하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소습되지 않거나 지금 앓고 있는 병이 있다면 생각만큼 쉽게 치료 되기는 힘든 상황임을 암시하는 흉몽이다. 옷을 형제 자매나 친구 배우자에게 뺏기는 꿈 자기 옷을 형제 자매나 친구 배우자에게 뺏기는 꿈은 대인관계가 악화되어 다툼, 이별, 이혼이 초래될 흉몽이다. 좀처럼 화해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런 싸움에는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가 걸려 있어서 불행한 결말로 치닫기 쉽다. 왕족과 얘기하는 꿈 온화한 분위기에서 얘기하는 꿈은 걱정거리가 일어날 전조 만약 왕족으로부터 당신이 구중을 맞거나 매도당하면 행운이 찾아들 길조이다. 반대로 당신이 왕족을 매도하는 꿈이라면 흉몽으로 반드시 재난이 닥칠 전조이다. 왕족으로부터 구중을 맞거나 매도당하는 꿈 행운이 찾아 든다. 반대로 당신이 왕족을 매도하는 꿈이라면 흉몽으로 반드시 재난이 닥친다. 왼팔이 부러져 보이는 꿈 어머니의 자매들에게 불행이 닥칠 흉몽이다. 오늘의 물건을 빠뜨면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여 크게 충격을 받는다. 금전, 재물 등의 손실이 클 것이다. 빠진 물건을 다시 찾으면 손해가 회복될 꿈이나 물건은 건졌어도 물을 다 퍼내 바닥이 말랐으면 순해가 연속해서 발생할 흉몽이다. 원숭이 새끼를 품에 안았던 꿈 몸의 애군이 붙어 하루종일 시달림을 받게 될 진조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할 것을 암시하는 흉몽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등을 보는 꿈 흉몽이다. 좋지 못한 일을 치르게 될 진조를 의미한다. 이에 앞니 두 개가 빠지는 꿈 부모님이 둘 다 돌아가실 흉몽으로 죽음과 관계되지 않았다면 소송 등의 불운이 닥칠 것을 암시 유리 깨지는 꿈 유리 깨지는 꿈은 흉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분실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핸드폰과 같은 물건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부모나 형제 친구를 따라 강이나 바다를 건너는 꿈 이미 고인이 된 부모나 형제 친구를 따라 강이나 바다를 건너는 꿈을 꾸게 되면 죽음을 암시하는 흉몽이다. 죽음 사람을 쫓아가면 대흉몽으로 간주하며 죽지 않더라도 중병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예시한다. 이빨 다 빠지는 꿈 신체가 훼손이 되는 꿈은 대체적으로 흉몽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꿈이 이빨이 빠지는 꿈이지요. 윗니가 빠지는 꿈은 윗사람 아랫 이빨이 빠지는 꿈은 아랫사람으로 해몽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이가 빠지는 것은 말 그대로 총체적인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몽이 가능합니다. 일식이나 월식의 꿈 상당히 안좋은 흉몽입니다. 여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꿈 자기 자신이 흙에 파묻히는 꿈 흉몽이다. 꽉 막힌 자기의 암담한 현실을 의미 자기 집에 경찰관이 들어오는 꿈 집안에 우한이 생기거나 관제구설수로 싸움이나 소송관이 생길 암시의 흉몽 자동차 사고나는 꿈 사고가 나는 꿈을 꾸고 일어나면 찝찝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여러 사고는 흉몽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꿈은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이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죽는 꿈 자신이 죽는 꿈은 대부분 길몽에 해당이 됩니다. 출세를 하고 애인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꿈을 꾸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근심을 하다 죽는 꿈은 좋지 않는 꿈입니다. 또한 다시 태어나는데 사람이 아닌 것으로 태어나게 되면 흉몽이 됩니다. 장마비로 인해 집이 침수된 꿈 집안의 악기와 질벙이 침투하게 될 짐조 우한 실패 불길 침범 비보된 듯이 내포되어 있는 흉몽 장막 등이 파손되거나 오염되어 더러워진 꿈 배우자 주로 아래쪽이 부정한 생각을 품거나 달아나게 된다. 산과 장막이 대문 밖에 나와 있는 꿈도 비슷한 짐조의 흉몽으로 본다. 절구에 밥을 짓는 꿈 척 또는 척이 죽게 될 것을 예시한 흉몽이다. 접시나 반찬 그릇 등이 더러워져 있는 꿈 반찬 찌꺼기나 음식 쓰레기가 묻어 더러워져 있는 식기는 가정환경에 좋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흉몽이다. 죽은 독수리를 보는 꿈 현재 지위에 따라 재물을 잃는 흉몽도 되고 재물을 얻는 길몽도 된다. 죽은 돼지를 걸머지고 오는 꿈 집안에 화근이 발생하는 흉몽이다. 죽은 부모 친인척 또는 동료 등과 식사를 하는 꿈 죽은 부모나 친인척 조상 동료 등과 식사를 하는 꿈은 함께 먹은 음식이 만약 죽은 사람이 준비했거나 제공한 것이라면 큰 흉몽이다. 그러나 누군가 그 음식을 미리 차려놓았거나 자신이 차린 것이라면 큰 행운이 찾아올 길몽이다. 죽은 부모 친인척 또는 동료와 식사하는 꿈 죽은 부모 친인척 또는 동료와 식사하는 꿈을 꾸게 되면 죽은 사람과 같이 식사하고 있는 꿈 죽은 사람과 같이 식사하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죽은 사람이 음식을 제공하였다면 큰 흉몽이다. 죽음을 예시하며 질환 애군이 닥칠 운세임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죽은 소를 묻으려는 꿈 집안에 화근이 생길 흉몽이다. 죽은 소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꿈 죽은 소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꿈을 꾸게 되면 증권이나 부동산 투기에 실패하여 재물을 잃거나 사람을 잃게 된다. 죽은 소를 땅에 묻으면 집안의 환자 또는 우한이 생길 흉몽이다. 죽은 연예인 꿈 꿈에 간혹 죽은 연예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꿈 역시 다른 돌아가신 분이 나온 꿈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연예인의 안색이 좋아 보였다면 길몽이고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면 흉몽입니다. 죽을 시기가 다가옴을 알리는 꿈 환자가 말 또는 배를 타거나 검은 버선을 신거나 우산을 쓰고 달리는 등의 꿈은 죽을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흉몽이다. 지붕에 올라섰더니 집이 무너지는 것은? 대흉안이 흉몽을 물리치는 방법을 쓰셔야 한다. 다른 일도 실패하게 되고 가정풍파가 일어나는 등 좋지 않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된다. 지진나서 건물이 무너지는 꿈 지진나서 건물이 무너지는 꿈은 약간 재미있습니다. 건물이 애매하게 무너지는 경우에는 흉몽이지만 완전히 폭삭 무너지는 경우에는 길몽입니다. 폭삭 무너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애매하게 무너지는 경우에는 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짐승들이 서서 다니거나 말을 하는 것을 보는 꿈 남에게 사기를 당하게 될 흉몽이다. 집안에 풀이 나는 꿈 가산을 탕진하게 될 흉몽이다. 집안에 토지가 지진이 일어날 듯 꺼지고 가라앉는 꿈 땅, 토지, 돼지, 휠그로 불리워지는 것들은 모두 재산과 소유한 재산의 가치, 자신의 생활 수준 또는 육체를 나타내며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 또한 상징한다. 한편 남성의 꿈에서는 아내나 정부를 상징하기도 한다. 집안에 토지가 지진이 일어날 듯 꺼지고 가라앉는 꿈은 꿈을 꾼 자신이나 가족 중에 병에 걸리는 사람이 생기거나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사람이 생길 흉몽이다. 전답의 소유주 혹은 그 토지 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불길한 일이 생긴다. 집의 강도 꿈 강도는 강제로 재물을 빼앗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꿈은 실제로 흉몽으로 해몽이 많이 됩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중요한 물건은 실제 물건일 수도 있지만 건강이나 연애일 수도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도망가는 꿈 집에 불이 나는 것을 보는 꿈은 일반적으로 아주 좋은 길몽이지만 이 불을 보고 불을 끌 생각을 안하고 도망을 가버렸다면 반대로 아주 안 좋은 흉몽이 됩니다. 집에 불이 난 것은 분명 좋은 징조인데 여기서 탈출을 해서 도망을 갔다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고 집에 불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직장을 잃게 되고 나 사업에 실패하게 되는 징조가 되는 흉몽이 됩니다. 치안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꿈 뜻밖의 남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망신이나 모욕 혹은 도둑 등에 심을 수가 있는 흉몽 친구가 죽는 꿈 꿈에 친구가 죽는다는 것은 꿈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흉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친구와 본인이 함께 죽는 꿈은 흉몽입니다. 친구와 본인의 관계가 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죽어서 슬퍼하는 꿈은 친구가 크게 성공할 꿈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친구와 싸우다가 자신과 친구가 모두 죽는 꿈 친구와 싸우다가 자신과 친구가 모두 죽는 꿈은 흉몽으로 간주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자와 경쟁을 하게 되면 양쪽 다 출혈이 너무 큰 것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칼로 사람을 찔렀는데 죽지 않는 꿈 운세감 없이 불길한 흉몽으로 매사가 어렵게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부설수에 오르게 될 진조 코가 심하게 부어오르거나 수술하는 꿈 부설이나 중상 모력 등 곤란에 빠지게 되는 흉몽입니다. 코가 없어지는 꿈 파산하거나 모든 것을 잃게 될 흉몽이다. 코털이 자라는 꿈 상담, 헌담, 금전에 관한 상담 등 모든 일이 파탄돼 흉몽이다. 큰 꾸렁이가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꿈 유산 또는 사망을 예시하는 좋지 않은 흉몽 큰 벌떼들의 공격을 받는 꿈 큰 벌떼들의 공격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큰 재앙이 닥칠 징조며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날 흉몽이다. 큰 불로 문을 태워버린 꿈 굴을 보면 대체로 길몽이라고 하지만 문을 몽땅 태웠다면 흉몽으로 폐가 망신할 일이 생길 징조. 큰 뱀 나오는 꿈 뱀이 꿈에서 상징하는 것은 권력 또는 교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뱀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흉몽 또는 길몽을 가능하기는 사실 힘이 듭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뱀 옆에 작은 뱀이 있는 꿈은 장차 권력과 세력을 잡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큰 뱀에게 물리는 꿈은 배우자나 동지를 만나게 되는 꿈입니다. 큰 뱀을 구워먹는 꿈은 많은 지식을 얻게 되는 꿈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집이 무너진 꿈 집안에 우한이 들고 하는 일마다 꼬이며 실패하게 될 징조. 질병 사고 불길 등을 암시하는 흉몽 파괴승이 사복을 하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본 꿈 구기와 명예를 잃고 천대를 받으며 현실에서 최악의 천한 상태가 되는 흉몽 폐어로 변한 건물이나 집 또는 마을을 보는 꿈 폐어는 생명의 활기나 온기가 전혀 없는 상태로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 움직임이 멈춘 상태를 상징한다. 폐어란 살던 집이 허물어지고 인적이 전혀 없고 주변엔 잡초만 무성한 경우 등을 뜻한다. 어떤 건물이 폐어로 변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폐어로 변한 건물이나 집 또는 마을을 보는 꿈은 예지몽일 경우 심각한 흉몽으로 풀이하기 때문에 매사에 주의하고 신변을 둘러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늘에 날아오른 뒤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꿈 심각한 중병을 앓거나 실패 좌절의 고난을 겪을 흉몽이다. 하늘에 놓인 달이라든지 은하수가 끊어져 있는 꿈 중도 실패나 좌절될 흉몽이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꿈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금전적인 재난을 암시하는 흉몽다. 하늘이 이상한 소리를 내며 무너지는 꿈 가정의 앞날에 고난이 예상되는 흉몽이다. 특히 가장이 직장을 잃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친구이다. 하늘은 개인적으로 보면 자신을 둘러싼 환경 가장 부모님이나 중요한 인물 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는데 하늘이 괴성을 내며 무너지는 것은 부모님이나 가장의 죽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흉몽이다. 그러나 자신이 심정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어떤 인물의 배신이나 어떤 것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